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. 오늘은 사리뷰가 아닌 이렇게 실내에서 인사드립니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깜짝 놀라셨죠? 현대차 주가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. 오늘 오전까지 확인한 결과 현대차는 전날보다 한 15% 가까이 약 24만원에 거래가 됐고요. 25만 5천원을 찍기도 했습니다. 계열사들도 동반 상승했는데 부품사인 현대모비스가 18%, 현대위아 16%, 기아차가 7% 이상 급등했습니다. 그 이유는 애플카죠. 한 경제매체 단독 기사인데요.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고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내용이 꽤 구체적인데요.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.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의 협력을 제안했고 현대차에서 검토가 마무리됐다. 즉 협력한다. 추진된다. 두 번째는 애플카 출시 시점은 2027년인데 현대차나 기아차 미국 공장 한 곳에 배터리 개발을 추진할 거다. 마지막으로는 애플의 원안대로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개발한 배터리 기술이 탑재된다. 이렇게 3가지입니다. 이 애플과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협력설 사실이 맞는지 현대차에 확인해봤습니다. 현대차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. 이런 입장인데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애플이 현대차에 전기차 생산 협력하자라고 제안한 건 사실이고요. 제안서를 받은 단계뿐이고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간 단계는 아니다. 극초기 단계다라고 하네요.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이 애플이 여러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최근에 제안서를 넣고 있다고 해요. 각 부분 관련해서 협력 협의를 진행 중인데 현대차도 이 여러 글로벌 회사들 중에 한 곳 즉 원어브 댐인 상태라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제 해석인데요. 업계에서는 99.9% 사실 현대차가 그동안 전기차 시장 진입이 늦었다.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잖아요. 애플카의 현대차의 배터리 기술들도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. 현대차가 전기차, EGMP, 아이오닉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갑자기 안 할래 이러면서 거절할 이유는 뭐 거의 없겠죠. 애플이 추진하는 배터리 기술의 형식과 추진 계획, 양산 계획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. 애플카의 배터리는 비용을 대폭 낮추고 주행거리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될 전망인데요. 대장과 거의 대장의 만남이죠. 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단숨에 선두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현대차 애플카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할 애플카 이슈 살펴봤습니다. 다음주 투싼 시승 리뷰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